옛날 아주 먼 옛날에 환인이라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환웅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환웅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 및 인간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세상은 하늘나라처럼 평화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간세상에서는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거나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환웅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님은 환웅에게 아주 신비한 물건을 주면서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신비한 물건은 천부인이라는 물건인데, 바로 거울, 칼, 방울입니다. 환웅은 바람을 맡은 신과 비를 맡은 신, 그리고 구름을 맡은 신과 삼천명의 무리를 데리고, 인간세상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하늘나라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높은 곳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웅천왕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환웅이 사람들을 위해 맡은 일은 36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환웅이 다스리는 곳에는 어떤 동굴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는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것이 부러웠습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비한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소원대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한 후,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이런 생활이 실증이 났습니다. 곰은 호랑이를 달래며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고기도 먹고 싶고, 산과 들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없는 동굴 속에서 곰은 외로웠지만, 인간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백일이 되는 날, 곰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의 모습은 이미 인간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웅녀입니다. 웅녀는 보통의 여자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재단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환웅은 감동했습니다. 환웅은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웅녀와 결혼했습니다. 웅녀는 소원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환웅을 닮아, 아주 슬기롭고 용감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는 환웅의 뒤를 이어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곧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인 고조선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환인이라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환웅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환웅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 및 인간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하늘나라처럼 평화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거나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환웅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님은 환웅에게 아주 신비한 물건을 주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신비한 물건은 천부인이라는 물건인데, 바로 거울, 칼, 방울입니다. 환웅은 바람을 맡은 신과 비를 맡은 신, 그리고 구름을 맡은 신과 삼천명의 무리를 데리고, 인간 세상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하늘나라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높은 곳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웅천왕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환웅이 사람들을 위해 맡은 일은 36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환웅이 다스리는 곳에는 어떤 동굴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는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비한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소원대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한 후,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이런 생활이 실증이 났습니다. 곰은 호랑이를 달래며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고기도 먹고 싶고, 산과 들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없는 동굴 속에서 곰은 외로웠지만, 인간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백일이 되는 날, 곰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의 모습은 이미 인간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웅녀입니다. 웅녀는 보통의 여자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재단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환웅은 감동했습니다. 환웅은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웅녀와 결혼했습니다. 웅녀는 소원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환웅을 닮아, 아주 슬기롭고 용감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는 환웅의 뒤를 이어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곧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인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분의 본부 이ιο 사진분의inh